프랜차이즈 본사는 4년 내에 없어지고 가맹점은 3년 생존율이 90% 미만일 정도로 소수만 성공 가능한 험난한 전쟁터이다. 창업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항목은 매장 즉 점포관령 비용이 될 수 있다. 보증금 및 권리금이며 코로나로 인해 무권리도 많지만 아직도 특정 지역은 상상 이상의 권리를 요구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양 60% 정도가 점포에 매몰되는 비용이었다. 결과적으로 투자의 절반 이상이 소요되며 계약기간만큼은 투자자금이 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의 80%를 차지하는 창업 아이템에 맞는 상권 입지 선정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상권도 생물과 같아서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상가 선정은 창업자가 결정해 오면 가맹계약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선택하여 책임에 대한 본사의 부담을 덜게 하는 면피 전략을 하고 있다. 곧 100호점 가맹계약을 목전에 둔 두부를 만드는 사람들, 두만사, 은 책임에서 자유로운 방법보다 창업자의 소중한 재산 보호 목적으로 사전 철저한 상권 분석을 먼저 하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상권 분석은 다양한 방법과 컨텐츠로 정확한 예측을 해야 하는 고충이 수반되지만 오픈 후 빠르게 우상향하는 매출을 확인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또한 창업은 외롭고 힘든 분야라 본사는 동반자라는 공감대를 느낄 수 있게 노력하고 가맹점의 성공을 가족 이상으로 절실히 바란다며 많은 계약과 오픈을 자랑하기보다 폐점 없는 모든 매장들의 성공을 희망하기에 상권 분석을 중요시한다고 한다. 팬데믹 시대의 소자본 창업 소규모 창업 1인 창업 등이 대세이며 상업지역보다 점포 비용이 조금 저렴한 주거지 상권이 가성비도 좋고 지콕 집밥 등의 영양과 면역력 건강식품이라는 부부의 인기는 계속 사랑을 받고 있어 두만사의 창업 행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주거래 은행을 통해 최대 5천만원 대출 지원 시스템도 준비하였으며 대출이 힘든 경우는 렌탈 시스템 활용도 가능하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감행문의 본사 방문 신청 등은 브랜드 홈페이지 www.dobudot.com 또는 대표전화 070-7708-2001-3를 통해 가능하다.